김포 월곤면에 위치한 이곳은 2001년에 개관한 국내 유일의 전통 다도 전문 사립 박물관입니다. 박물관 내에는 다도구류의 전시와 함께 전통예절과 다도교육, 관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밖으로는 조각공원, 팔도장독 전시 등을 볼 수 있어 가볍게 산책하며 힐링 장소로 좋은 곳입니다. 박물관 밖으로는 조각공원, 팔도장독 전시 등을 볼 수 있어 가볍게 산책하며 힐링 장소로 좋은 곳입니다. 박물관 밖으로는 조각공원, 팔도장독 전시 등을 볼 수 있어 가볍게 산책하며 힐링 장소로 좋은 곳입니다. 박물관 밖으로는 조각공원, 팔도장독 전시 등을 볼 수 있어 가볍게 산책하며 힐링 장소로 좋은 곳입니다. 박물관 밖으로는 조각공원, 팔도장독 전시 등을 볼 수 있어 가볍게 산책하며 힐링 장소로 좋은 곳입니다. 박물관 밖으로는 조각공원, 팔도장독 전시 등을 볼 수 있어 가볍게 산책하며 힐링 장소로 좋은 곳입니다. 박물관 밖으로는 조각공원, 팔도장독 전시 등을 볼 수 있어 가볍게 산책하며 힐링 장소로 좋은 곳입니다.